여성에게 원하는 덕목 중에 1위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덕목 중에 1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재산 그런 거 빼고 덕목 중에 1위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성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덕목 1위가 배려심이었습니다 남성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덕목 1위는 배려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려심이었죠 여성은 남성에게 원하는 1위가 책임감이었는데 2위가 또 배려심이었습니다 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배려해주는 것 배려심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배려의 아이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의 루스를 향한 배려가 어땠을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근고식을 주며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던 루스에게 식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고 합시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루스도 허리를 펴고 어디 구석에 앉아 나누어준 주먹밥이나 먹으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루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는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맛있는 떡까지 주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초겠죠? 그 당시 맛있는 발산믹 식초 같은 것을 찍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볶은 곡식까지 주면서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루스는 모합여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모합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사장과 오늘 처음 입사한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언제 짤려도 할 말이 없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군대만 가도 병장들은 이등병과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루스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루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루스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자신의 친족이었습니다 루스는 모르지만 보아스는 이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족은 가족입니다 식구죠? 식구의 뜻이 무엇입니까? 식구 함께 먹는 입이란 뜻이 식구입니다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식사자리로 부른 것은 자신의 식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아스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루시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삭은 보통 어디서 죽습니까? 수확을 다 마치고 이 곡식을 단을 다 정리한 곳에서 다 마친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죽는 게 이삭죽기입니다 그런데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것은 한창 수확을 하고 있는 곳에서 죽도록 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곡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예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가지고 땅에 버리려고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생한 곡식을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작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조작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뽑은 곡식을 모아가지고 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와 상처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은 날은 소풍 가는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다들 엄마가 김밥을 싸주는데 저는 김밥을 싸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김밥천국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빵을 사거나 그냥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 어머님이 학교에서 저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가셔서 제 가방에 김밥 도시락을 말없이 넣어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배려를 잊지를 못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그냥 많은 친구들 앞에서 싸다보니 네 것도 쌌으니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도시락을 주셨다면 사춘기 나이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진정한 배려는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곡식다발을 뽑아버리게 한 것은 루스를 생각한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정말 보아스는 배려의 아이콘처럼 내면이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남편상이었습니다 배려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원성회를 준비하신 목잼들의 배려의 손길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이기 때문에 음식도 갈비로 그냥 딱 정해놔도 누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갈비 먹을 사람과 백숙 먹을 사람을 다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독립자들이 시원한 커피를 마시도록 얼음과 커피, 플라스틱 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도 먹기 좋게 포도 한 송은씩 씻어서 다 따로 담고 복숭아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잘라주었습니다 물놀이에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서는 컵라면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배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 배려가 나옵니다 나만 생각하면 배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내가 왜 맡아가지고 이걸 섬기는가 하면 짜증만 나고 일만 많아지는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항상 보면 배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양들과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스케줄을 배려합니다 그들의 성격이나 상황, 배경들을 이해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양들이 감동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배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 하신 것이 바로 배려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단과 하와를 단번에 그냥 심판했을 수도 있었지만 배려하셨습니다 발가벗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단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워주시면서 배려하셨습니다 아베를 죽인 가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면서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인간을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양식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 개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자에게도 당장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은 바울도 배려하셨습니다 심판보다는 극류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가 바울을 살렸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려가 룻을 살렸습니다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스라엘을 왔을 때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엠프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정말 빈 털털이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봐도 그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적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보아스의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어떠한 기적을 낳을지는 모릅니다 누구를 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극률의 마음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배려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성김으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짚고 그 주운 것을 떠니 고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보통 20kg 정도 됩니다 오늘날 마트에서 파는 쌀 한 포대가 보통 20kg인데 그 정도 되는 양을 추술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이삭으로 주워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멱주과는 능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루시 이 곡식들과 또 앞에서 식사 때 배불리 먹고 나는 음식까지 시어머니에게 내놓았을 때 이를 본 나오미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루시에게 폭풍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좋았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루시 나오미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루시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엘리멜레게 친족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 아주 가까운 친족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같은 성 본가가 같거나 파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촌, 오촌, 육촌 같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보아스도 서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온 자신들을 보아스라는 친족을 통해 채워지게 하실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루스에게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루스에게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배분해 주실 때 받은 땅이 기업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땅을 도로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받은 땅을 팔았거나 빼앗겼을 경우에 그것을 되찾아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보아스와 같은 친족이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친족은 기업을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기아 민숙이를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총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형편이 어려워져 판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입니다 둘째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사리해서 구해줄 의무입니다 셋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대신 낳게 해주는 의무입니다 넷째는 억울하게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는 것이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기업을 물을 의무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극률과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보면 가디언 리디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영어로 가디언 리디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가디언 보호자 리디머스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친족이 어려운 친족을 보호해 주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도록 대신 갚아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리디머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구속자, 대속자 모두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또한 재하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담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이 얽매여 살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빼앗긴 에덴을 다시 되찾아주고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벌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빼앗긴 나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종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대신 온수된 사탄과 싸우시며 복수해 주십니다 지난 파트모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잿값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희철 목자님은 전국에 있는 모든 홈플러스를 매각한 각과 비슷하다고 실감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동광주 홈플러스 하나만 가지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빚을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나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 나를 재화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디언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가디언 리디머스 즉 우리의 기업무를자가 되신 것입니다 룩과 나오미를 볼 때 보아스가 기업무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기대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기쁨이며 희망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업무를자가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곽의원 졸업식에 있었습니다 우리 최홍석, 이주영, 양민욱 목자 양님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홍석 목자님은 졸업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업식에서 한마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정등 캠퍼스를 떠나야 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힘든 직장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의 눈물도 아닙니다 곽의원에서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좋은 논문을 쓰고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업무를자 예수님께서 우리 홍석 목자님의 인생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시며 또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무를자이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룩과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되어 가까운 친족의 기업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업무를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